1조 폐차 시동 영상입니다. 시동 걸겠습니다. 엔진 시동 잘 걸리고 접이 잘 됩니다. 액셀레다 두 번 쳐보겠습니다. 잘 작동 됩니다. 잘 작동되고 차량 음질 상태 양호합니다. 계속 후진 차량 서서히 주행을 가능합니다. 고향 서행 서행 가능합니다. 버킹 서행 잘 작동되고 잘 작동되고 고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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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행 고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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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작동됩니다. 고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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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 상태 좋습니다. 차량 전 후면 발 작동되고 투조 폐차 시동 영상 끝